자 오늘은 긴 말 안할게요 무조건 똑바로 갈 수 있고 무조건 아이언 잘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똑바로도 보내고 싶고 프로님들 스윙 보면 아이언 칠 때 이렇게 여기서 지금 4분의 3에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제가 오늘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언은 또 다운블로우에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다운블로우로 칠 수 있는지 짧은 드릴 훈련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게 뭐냐 일단 4분의 3 스윙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4분의 3 스윙은 이 로테이션이 착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훅이 나요 자 공을 치는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논하는데 몸이 막혀 있으면 이렇게 무조건 훅이 나게 돼 있어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있어야 슬라이스가 안 나고 똑바로 가지만 이 아이언은 좀 다릅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 몸이 리드를 해서 손과 클럽을 가지고 안아주고 간다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몸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이 클럽 페이스가 지면 살짝 아래 내 명치 라인을 딱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럽을 잡아 주시고 백스윙 올리시면 지금 클럽 헤드랑 제 어깨랑 되게 가깝게 있죠 왼쪽에 이 공간을 계속 펴시면 배치기 하면서 가니까 이 공간을 유지시키면서 이 클럽 헤드가 지면을 계속 보면서 임픽 포지션까지 오시면 돼요 자 천천히 하나 그러면 천천히 하다 보면 왼쪽에 벽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면서 이 클럽 헤드가 스퀘어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스퀘어인데 이렇게 어드레스 대 재현을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이 클럽 페이스가 살짝 덮여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쓸려 내려오듯 오른쪽 어깨로 지면 아래를 계속 보면서 오는 거예요 자 둘 손 핸드 퍼스트는 좀 돼 있는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맞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맞고 로테이션이 아니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갈비뼈 라인이 회전 방향에 의해서 마무리 자 기울기 주지 말고 바로 쓴 상태에서 하나 그 다음 페이스면이 계속 지면을 보면서 내가 공을 친다 둘 셋 하고 로테이션이 아니고 그대로 마무리 그리고 팔로우술은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에는 어 몸은 다 피니시 했는데 팔은 감아가지 않고 아마 여기서 끝날 거예요 타겟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아이언 치는데 똑바로 치겠다고 손이 타겟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행동은 굉장히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예요 자 공을 치고 내 몸이 갈비 라인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회전을 계속 하다 보면 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팔로우술으로 피니시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손으로 타겟 쪽으로 똑바로 밀어주면 회전도 안 되고요 되게 엉성한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건 볼 컨택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느낌 살려서 똑같이 이렇게 쳐주시면 정말로 방향성 하나는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타점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같은 박자로 움직이면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제가 매 영상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방향 거리 다 떠나서 일단 공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절대로 이렇게 뭔가 역동적인 것보단 올라가는 스피드 내려오는 스피드 천천히 살살 치자가 아니고요 올라가는 스피드 내려오는 스피드 항상 일정하게 움직여서 공이 타점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 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을 정말로 똑바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다운블로우가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짧은 드릴 영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에 고민이 있었다면 그리고 타점에도 고민이 있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